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소프트웨어 모두 프린터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 모두 프린터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일상의 프린팅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두 프린트 닷컴 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할 때 너무 좋았던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 딱 한 번밖에 출력할 수 없는 일회성 프린트 출력을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출력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린트를 할 때 pdf로 출력을 해서 여러 번 출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상의 프린터로 인지를 해서 등기부 등본이나 여러 법원 정보 시험성 졸업증명서 등 여러 중요 파일들을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삼성 프린터 scx-3200 또는 scx-3240 프린터 기종으로 출력을 하면 pdf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두의 프린터는 사용자 친환적인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복잡한 프린팅 과정을 간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회원 가입이나 카드 결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두의 프린터가 3.29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특히 pdf 파일의 텍스트 데이터와 폰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어요 이를 통해 파일 크기는 줄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문서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사용한 유저들은 모두의 프린터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높은 호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서 형식을 지원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자면 모두의 프린터는 정말 사용하기 쉽고 프린트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모두 프린트.com 웹사이트에서 먼저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몇 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 프린터 설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할 수 있는 Brother MFC-1910W가 있고요 프린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PDF 제공, 그리고 XPX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문서를 출력할 때는 이제 이거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프린터를 다운로드 들어가면 유튜브로 모두의 프린터 사용설명서를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4피트를 다운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설정에 맞는 걸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이제 여기 볼 수 있고 업데이트 내역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전 윈도우 7 이하일 경우에는 이 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파일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edp329 언더바 x64.exe 로 다운받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여기서 다운로드 해서 출력하지 말고 저는 d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서 지금 bp329 언더바 x64 파일은 압축 파일입니다 더블클릭 하시면은 압축이 풀리는데요 여기서 압축을 푸시면은 계속 다운로드 폴더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저는 불편해서 d드라이브로 옮기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더블클릭 하면은 윈도우에 pc 보호라고 해가지고 실행 안함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안 깔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에서 인시 감지를 한 겁니다 여기서 밑에 보면 추가 정보도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한 파일 나오고 게시자 나오고 실행이라는 파일로 바뀝니다 실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 앱이 디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아쉬우니까 예 하겠죠? 헌들지 말고 그냥 바로 맨 밑에 예 라이센스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프린터가 설정이 되는데요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프린터 설치하는 모델명이 삼성 CLX-6240입니다 CLXL 지금 프린터가 헷갈린 게 뭐냐면 원래는 지금 옆에 보시면 브라델 MFC-1910W가 제 것 프린터고 나머지 포트명 IP가 따로 잡히면서 가상 IP겠죠 SC-LC-6200, 6,240이 됐습니다 이제 이 프린터로 제공하는 거는 C드라이브 유저의 내문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 파일명은 이제 뭐 MOF 앞에 붙고요 뭐 앞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파일명, 취할명 $Y, $M, $T, $H, $I를 누르면 몇 년도,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에 생선됐다 몇 초, $S까지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그 파일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PDF 패스워드 있는데요 이제 이것까지 설정을 하시면 이 파일을 열려면 그 패스워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그냐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를 걸어놓으면 보안상으로 좋아지니까요 이제 파일 메뉴로 가시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있고요 마지막에 필요하시면 모두의 프린터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린터 가시면 CM 인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누를 해요 저는 뭐 그래도 최신 것 써보겠습니다 프린터 시험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 시험 인쇄를 진행 중입니다 이쁘게 나오네요 띵동 소리 나네요 좋아요 두 개 나왔습니다 지금 테스트 페이지, 전체 페이지 사진 나왔고 테스트 페이지가 나오니까 저는 년 월 일시 분이 안 나와 가지고요 MDF 다시 1 다시 가로 닫고가 나왔어요 왜그냐면 저는 이런 설정을 왜 안 하냐면 이런 설정을 해놓으니까 파일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문의도 있고 메뉴 보시면 광고 문의도 있고요 개발 운영 후원도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광고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개발자 분께서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다면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광고를 하시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프린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출력을 해 볼게요 출력을 그냥 해보면은 브라더 FC가 나오는데 더보기 눌러 가지고 6.240을 해 보겠습니다 6.240 해 가지고 칼라로 잡히고요 이것도 그냥 출력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왜 띵동 안 나오죠? 띵동 사왔네요 띵동 하나 나왔습니다 띵동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몬서에 가시면 파일이 아주 예쁘게 프린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라로 여러 등기부등본이나 뭐 출력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시험 성적서, 졸업증명서 법원에서 제출한 정본, 원본 이거를 이제 이걸로 프린트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필요할 때 출력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등기부등본이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복사본보다 원본을 여러 번 출력하고 싶은데 돈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돈이 드니까 이거를 돈 안 드리고 여러 번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 한번 설치해 보고 저는 후원 받은 건 없지만 너무 좋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써보시고 한번 댓글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